벤츠, 벤츠 C200 2010년식 차량에 억수로 개조한 후 제품 장착시 스위치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동으로 온오프 됩니다. 하이파이 사운드 음질 전용 글루투스 장착 후동생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16비트가 내장된 제품으로써 음악 구성이 좋고 음색 바란스가 좋으며 aptx aac 코덱 방식이고 4.0 버전이라 하이파이 사운드로 스마트폰의 음악을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이파이 컴스턴트 오토사운드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200 2010년식 차량에 음질 전용 글루투스 장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D보다 음질 좋습니다.